안녕하세요 쏜하우스 장경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짧게 갑상선의 클래시피케이션이죠 타이라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갑상선 본 강의에서도 제가 타이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새로운 가장 최신 타이라이드가 발표되었고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이 acr 타이라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죠 국가를 불문하고 병원을 불문하고 왜 그럴까 했더니 이 acr 타이라이드 클래시피케이션이 상당히 담백하게 잘 나와 있어요 기준값도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노드를 디텍션하고 이거 카테고리 몇 줘야 되나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조금 클리어해진다 라는 거죠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브레스트 소노에서는 바이라이드라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아주 표준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죠 그에 비해서 갑상선에는 지금과 같은 타이라이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심지어는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알고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들 갑상선은 어떻게 나눴어요? 세 개의 카테고리로 그룹이 있죠 Probably benign, indeterminate, suspicious suspicious와 probably benign은 캐릭터를 강하게 지정을 해놨죠 benign의 대표적인 캐릭터 simple cyst, colloid cyst, sponge form 우리 suspicious의 대표적인 것 suspicious features라 해서 5가지 정도의 파라메타를 두고 있어요 taller than wide, markedly, hyper, iridilla, shape, micro classification, invasion, 기타 등등 지금과 같이 나열된 suspicious features에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indeterminate로 갔던 거죠 자 그런데 해가 바뀔수록 갑상선 학회와 각 국가에서 갑상선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클래시피케이션의 통일이 필요하다 좀 더 세밀한 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클래시피케이션이 리뉴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해드릴 acr-tai-rad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왜냐? 아까 얘기 드렸지만 방법이 쿨해요 acr-tai-rad는 윗줄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노드를 분류해요 자 첫번째 컴포넌트는 뭐냐 노들의 컴포지션을 보자 컴포지션이란 딱 3가지 종류밖에 없죠 첫번째 시스트, 두번째 솔리드, 세번째는 시스트와 솔리드가 혼재되어 있는 믹스드가 그것입니다 자 우리 시스트는 스코어 몇 주고 있어요? 제로 아까 얘기 드렸지만 비나인 그룹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애 퓨어 시스트, 콜로이드 시스트 스코어 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두번째 스폰지폼 노들도 스코어 0 주고 있습니다 98% 비나인이에요 자 우리 믹스드 노들은 종류 또 둘로 나누죠 50% 이상의 시스틱 컴포넌트가 차지하고 있는 메인리 시스트 예를 들어 시스틱 노들과 마찬가지 스코어 0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50% 이상의 솔리드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메인리 솔리드는 스코어 1 주고 있죠 과거의 3 카테고리 기법에서 메인리 시스트는 비나인으로 메인리 솔리드는 메인디터미네이터로 줬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기준이 세번째 솔리드 노들인 경우는 스코어 2를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컴포넌트입니다 에코제네시티 얼마나 밝으냐죠 자 그렇다면 언에코익 하이퍼레코익 아이수에코익 하이퍼레코익 네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이 중에 언에코익은 무조건 비나인이죠 왜? 언에코익하게 보여주는 애는 시스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스코어 0입니다 두번째 하이퍼레코익 선생님들 갑상선에서 하이퍼레코익한 노들 얼마나 자주 보세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갑상선에서 하이퍼레코익한 노들은 거의 비나인입니다 왜? 자 우리 갑상선에는 콜로이드라는 녀석이 있죠 해서 그냥 보기에는 리버파렌카임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지만 초음파 영상학적으로 리버파렌카임보다 상당히 브라이트리스가 높아요 에코제네시티가 높다는 얘기죠 왜? 사이로드파렌카임의 안에 있는 콜로이드가 초음파를 많이 반사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갑상선 실질이 생기는 노들은 갑상선 실질보다 대다수 어둡게 보입니다 아이소 혹은 하이퍼에코익하다 라는 거죠 해서 갑상선에서 발견되는 드문 하이퍼에코익한 노들은 대다수 뭐겠어요? 콜로이드보다 더 밝게 반사하는 fat 혹은 fibrosis 즉 비나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갑상선 초음파에서 노들의 에코제니시티로 따질 때 하이퍼에코익한 노들은 스코어 몇 준다? 1을 주고 있죠 세번째 아이소에코익입니다 아이소에코익은 사이로드파렌카임과 거의 비등하다라는 얘기죠 자 얘네들도 스코어 1 주고 있어요 자 그럼 네번째 뭐에요? 하이퍼에코익인데 갑상선 실질에 비교해서 좀 어둡게 보이는 에코제네시티 얘는 스코어 2줍니다 자 마지막 뭐에요? very hyper라고 표현해 놨죠 우리 이전에 쓰던 suspicious features에 들어가는 마크들리 하이퍼 기억하십니까? 용어만 바뀐 거에요 요즘 나와있는 타이라드에서는 마크들리 하이퍼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very hyper라는 용어를 쓰고요 자 이때 very very hyper하다라는 얘기는 기준이 다르죠 사이로이드파렌카임이 아니라 어디에요? 스트랩모슬이에요 즉 어둡긴 한데 사이로이드파렌카임보다 어둡기는 어두운데 스트랩모슬보다도 더 어두운 경우에 노들은 very hyper로 두고 스코어 3을 줍니다 아주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세번째 컴포넌트입니다 shape이에요 자 shape은 wider than tall 즉 옆으로 길거나 아니면 taller than wide 키가 길거나 자 이때 기준은 뭐에요? transverse 섹션에서 즉 AP의 길이와 width의 길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wider than tall은 B9이죠 그래서 스코어 제로 줍니다 하지만 tall로 되는 wide는 스코어 3를 주고 있죠 자 네번째 컴포넌트 마진입니다 스무스하고 일대파인한 애들은 스코어 제로 주고 있고요 로블레이티드 하거나 이레길라한 마진을 갖고 있는 애들 스코어 2포인트 주고 있어요 마진이 이레길라하고 일대파인 애들까지 스코어 끝났어요 여기다 플러스 한가지 더 뭐 익스트라 즉 바깥쪽으로 벌징 하면서 컨투어 마진을 익스트라 사이로이드 캡슐을 밀고 나가는 경우는 스코어 몇을 준다? 3을 주고 있죠 마진의 컴포넌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 익스트라 마진이에요 바깥쪽으로 벌징하고 있는 컨디션들은 가장 예고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다섯번째 마지막 컴포넌트 에코제닉 포사이 결절 안에 에코제닉한 도트 모양의 영상을 보이는 것이 있느냐 없다면 스코어 제로죠 코메테일 아티팩트를 동반했다면 스코어 제로줍니다 코메테일 아티팩트가 동반됐다는 얘기는 에코제닉한 도트 사인이긴 하지만 얘는 뭐다? 에콜로이드죠 다섯번째 컴포넌트인 에코제닉 포사이를 다루는 이유는 칼시피케이션이 때문이죠 어떤? 펑케이티드 쌍오마 칼시피케이션 우리 미세서케어라 그러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간별하기 위해선데 자 한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초음파 의상에서 딱딱 구분이 되지 않죠 에코제닉한 포사이를 보이는 여러가지 파라메타들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 대표적인 것 콜로이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또 림 칼시피케이션도 있을 수 있죠 요러한 애들을 스코어링 한 것이요 즉 코메테일을 갖고 있는 에코제닉한 도트는 전형적인 콜로이드니까 스코어 제로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있구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갖고 있는 경우 스코어 1 또 세번째는 뭐에요 페리페라 림 칼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스코어 2 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즉 펑케이티드 칼시피케이션 스코어 3 을 주고 있죠 해서 노드를 발견됐을 때 다섯가지 컴포넌트를 컴포넌트별로 지금처럼 스코어링을 하시는 거에요 스코어의 합산을 가지고 다섯개의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카테고리 1은 비나인이에요 FNA 할 필요 없는 애들 카테고리 2는 Not suspicious 의심될 소지가 없다 거의 probably 비나인이죠 얘도 FNA 권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3 부터는 mild suspicious moderate suspicious highly suspicious 로 나누어 놓고요 우리 이전에 3 카테고리 기법에 의한다면 indeterminate 와 suspicious 를 합쳐서 세개 단계로 세분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에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위에 컴포넌트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우리 하나씩 그림을 보고 좀 보시는게 설명이 빠르겠죠 자 첫번째 컴포지션이에요 갑상선에서 발견된 노들들의 컴포지션을 봐라 자 첫번째 언에코익하죠 내부에 시그널이 전혀 없는거 시스트죠 자 두번째 스폰지폼은 우리 느낌상 뽀글뽀글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스폰지폼도 믹스드 노드를 하는 일종이에요 50% 이상의 시스티 컴포넌트인데 개별의 시스티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경우죠 선생님들이 스폰지폼 노드는 좀 주의하셔야 되죠 장비 세팅에 따라 개별 시스티 사이즈에 따라 스폰지폼이 뭘로 헤테로제노스한 솔리드 노들로 파인딩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폰지폼 노들은 잘 간별하셔야 되요 자 세번째 노들은 시스틱 노들과 솔리드 노들이 혼재되어 있는 믹스드 노들이죠 네번째 표현되고 있는 솔리드 노들이 컴포지션에서는 가장 높은 스코어 1을 주고 있죠 에코제니시티 에코제니시티 갑상선 실질에 비해서 에코제니시티 거의 비슷하네 혹은 살짝 밝은 하이퍼 혹은 아이소 에코가 전혀 없잖아요 언에코익하다 시스트를 표현합니다 세번째는 갑상선 실질보다 살짝 어두운 애들 하이포 네번째는 스트랩머슬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비교 대상이 사이로드 파렌카이만 아니고 스트랩머슬보다 더 어두운 애들 베리하이포 에코제니시티 컴포지션에서는 이 베리하이포의 스코어가 가장 높습니다 쉐입이요 왼쪽에 있는 영상은 위스가 height보다 크죠 wider than tall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AP가 위스보다 더 큽니다 taller than wide 이때 좀 주의하실게 노들에 taller than wide wider than taller을 잴 때 위치 AP를 어떻게 재느냐 위아래가 정축방향으로 서있으면 괜찮은데 살짝 비스듬하게 있는 애들 있죠 어떻게 재라 그래요 가장 긴 축이 아니라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즉 축방향과 파라렐하게 매주하셔야 됩니다 즉 살짝 기울어져 있는 이러한 노들이 있다 이 경우에 이렇게 AP 재시는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도 AP를 어떻게 재요 이렇게 파라렐하게 몸의 축방과 파라렐 이게 AP 이게 위스가 돼요 이것만 좀 헷갈리지 마십시오 반면에 사이즈를 재실 때는 트랜스버스 섹션 이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오블랙 되어있는 노들은 가장 긴 장축의 크기를 재는 것이 사이즈 매저 방법이에요 우리 과거에는 트랜스버스에서 AP 위스제곱 롱지튜준얼 위에서 하이트제곱 그중에 가장 긴 길이를 팔로업 하시면서 기준값으로 많이 삼으셨는데 최근 바뀐 룰에 의하면 트랜스버스 영상에서 가장 긴 장축의 길이를 측정해서 이건 AP 위스 상관없이 가장 길게 보이는 길이를 측정해서 팔로업 할 때 기준값으로 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아까 보신 톨러되는 와이드의 길이를 재는 방법과 노들의 가장 긴 길이를 재는 방법이 다르다 라는 거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 다섯 번째 마진입니다 스무스하게 아웃트라인 마진을 갖는 경우 일대파인한 경우 경계 마진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로블레이티드 혹은 스피클레이티드한 이르길라 마진을 갖는 경우 스코어링 각각 들어가고요 가장 높은 스코어링을 주는 마진은 바깥쪽으로 험핑되어 있는 익스텐션 되어 있는 노들이 스코어링이 가장 높습니다 여섯 번째 에코제네시티에요 노들 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에코제닉한 도트사인들이 보이는 노들에 한해서 스코어링을 합니다 노들 안에 전혀 에코제닉한 도트가 없다 스코어 0 주시면 돼요 에코제닉한 도트와 함께 뒤쪽으로 내려오는 코메테일 사인이 보인다 콜로이드죠 사이즈가 살짝 어느 정도 1mm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는 에코제닉한 도트 매크로칼시피케이션 노들의 컨투어를 따라서 에코제닉한 월을 그리는 거 림칼시피케이션이죠 림칼시피케이션은 컴플리티드, 인터럽티드, 파셜 종류가 좀 여러 개입니다 전반적으로 끊김없이 테두리를 갖고 있는 것을 컴플리티드 림칼시피케이션이라 합니다 마지막에 보여주는 애가 개별의 사이즈 1mm 미만이고 뒤쪽에 쉐도잉도 코메테일도 보여지지 않는 애이죠 사모와 펑케이티드 칼시피케이션 얘를 찾아내려고 노들 안에 보여지는 에코제닉 포사이를 본 거고요 그러므로 당연히 펑케이티드 에코제닉 포사이의 스코어링 점수가 가장 높겠죠 지금까지 6가지 컴포지션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타이라드 우리 한국에서 만든 케이크 타이라드는 제가 선생님들 갑상선 강의에서 설명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ACR에서 발표한 2017년 타이라드와 비교해서 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발표한 코리안 타이라드는 컴포넌트를 두 개를 기준으로 했어요 즉 컴포지션과 에코제닉 시티 두 개의 컴포넌트만 기준으로 타이라드를 나누고 있죠 방금 보신 ACR은 몇 개 했어요? 5가지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나눴다 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다 라는 평을 받고 올해 들어서는 그 ACR 방법을 많이 쓰세요 저희 병원도 한 달 전에 ACR 타이라드를 기준으로 해서 갑상선 가이드라인을 좀 재정비했거든요 코리안 타이라드 강의록에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다시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5개로 나누고 있고요 C1은 노들이 없는 사이로이드를 C1을 줍니다 너무 말이겠죠 그리고 C3부터 C5까지를 Raw Suspicious, Indeterminate Suspicious, High Suspicious로 나누고 있고요 ACR 타이라드와 큰 차이점은 없어요 대신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차이점은 FNA 인디케이터가 좀 달라요 ACR에 비해서 코리안 타이라드가 조금 더 타이트하죠 우리 ACR은 2.5cm까지 인디케이터로 보고 있는데 우리 코리안 타이라드는 B9인 경우 2cm를 맥시멈으로 보고 있죠 그 얘기는 B9으로 그루핑이 되더라도 크기가 2cm 이상이라면 FNA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 2부터는 노들이 보여요 B9으로 간주하고 Maligrosis Potential이 3% 이 안에 들어가는 애는 Pure Assist, Colloid Assist, Main Assist 노드를 얘기합니다 카테고리 3부터는 Suspicious Factor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Minimum 3%에서 카테고리 3는 Maximum 15%까지 이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Predominantly Solid 또 Isoechoic한 노드를 얘기해요 카테고리 4는 Indeterminated Suspicious로 들어가고 15%에서 50%의 Maligrosis Potential을 갖습니다 얘부터는 사이즈 맥시멈 1cm예요 1cm 이상부터는 FNA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애는 뭐가 있느냐 솔리드 한 노드 중에 하이퍼레코익한 애들이 다 들어가요 또 솔리드 한 노드 중에 Iso하거나 하이퍼레코익한 노드는 플러스 Suspicious Features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는 애들만 카테고리 4에 들어갑니다 즉 하이퍼레코익한 애들은 Suspicious Features가 없어도 전부 카테고리 4 Iso나 하이퍼레코익한 애들 중에 Suspicious Features 하나라도 갖고 있는 애들은 카테고리 4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죠 다섯 번째는 솔리드 하이퍼레코익한 애들 중에서 Suspicious Features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 애들은 카테고리 5로 떨어뜨리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우리 카테고리 1부터 카테고리 5까지 코리안 타이라이드는 컴포넌트 두 개 컴포지션과 에코제네시티를 갖고 나누고 있다 참고적으로 아까 보신 ACR 타이라이드와 비교해서 보시고요 지금 보여드린 코리안 타이라이드를 사용하시던 ACR 타이라이드를 사용하시던 선택은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근소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저거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하고 또 걱정 근심을 안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실텐데 의미 없죠 방법을 여러 가지 뷰포인트를 바꾸어 놨을 뿐이지 코리안 타이라이드가 됐던 ACR 타이라이드가 됐던 과거에 쓰던 3 카테고리 기법이 됐던 베이스는 뭐예요? 서스피어스로 가는 애들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 서스피어스 피처스 다섯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 다섯 가지 사항 중에 하나라도 갖고 있는 애들은 하이퍼 하던 아이소 하던 베리 하이퍼 하던 간에 전부 모한다 FNA 대상이 된다라는 거 즉 기준의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큰 맥락이 다르진 않습니다 선택은 선생님들 몫인데 우리 1차 진료기간 같은 경우는 이 환자를 내가 체인지고 팔로업하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지 않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해서 대학병원보다 기준을 조금 타이트하게 갖는 게 좋겠죠 즉 팔로업해도 될 정도이지만 조금 의심된다면 FNA 레코멘드를 내시는 것이 좀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 환자가 내가 오더 한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반드시 와서 팔로업을 해야 리체크를 할 수 있는데 오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불안하죠 위험하고 그럴 바에야 FNA 레코멘드를 내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는 FNA 기준값을 조금 타이트하게 보는 것이 우리 1차 진료기간에서는 조금 더 안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타이라이드 좀 설명드렸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